개무어양 뭐야 잘 부식한 게임은 오오이씨 얘 벤 이거없어 물만 돼 그냥 아니 야야야야 아니 아 뭐해! 아 병신같이 하네 게임을 아 아니 W를 졌다고 그랬어 아 네이스 아 다행이다 진짜 아 에바다 진짜 이거 아 여니스! 그렇지! 좋아요 아 못잡아 아 아 아 진짜 얘들 존나 온다 진짜 와 이거 해야돼 왜 빼는거야 도대체 이거 안에 뭐 어떡할라고 아 아 아 죽었다 아 저거 아 아 아 아 아 미친놈들 둘이 메이플 얘기해갖고 싸워가지고 아니 미친놈들이 지 뭐 뭐라 그랬더라 뭐라는지 기억도 안다 무슨 자기가 몇 레벨 사냥 뭐 어디 하는데 뭐 이러면서 나 게임 먹었는데 싸우는거야 씨발 깜짝 놀랐어 잠 깨셨죠? 아 풀이 질러도 고맙습니다 아 에바잖아 아 왜 풀 바로 안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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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인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.. 렉사이가 플래시가 있네 그렇지! 다 죽여! 버스도 실력이라는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버스를 타는 능력인데 버스 전복시키는 사람도 많아 괜히 뭔지 알지? 어? 안해도 될까 해가지고 게임 던져 그러잖아 아! 씨발! 아! 아 괜히 앞으로 갔네 아.. 내가 이거 뒤에 탈론 있길래 세대만 때려주려고 했는데 아.. 아우 쉿! 렉사이! 젠장 옐로우 휴지 좋아요 아! 갸래 뭐 지들이 보는 앱셈 모르면 찐이야? 야! 나 왜 다이야이야! 어이 씨발 깜짝 놀랐네 방금 뭐야? 아 나 소름 돋았어 씨발 야 떡볶이는 씨발 그냥 시장의 국룰이야 시장가다 먹는게 제일 맛있어 그 종이컵에 오뎅 국물 담아갖고 훌쩍 마시면서 오른쪽에 이쑤시개로 하나씩 푹 씹어가지고 그러다 고추튀김도 하나 먹어주고 어? 아우 쉿! 아우 좀 씨발 찐따들은 세끼들이 치지 말라니까 싸대기 존나 때리고 싶어 그냥 이 씨발 이 개새끼 아 씨발 저걸 또 재밌다고 초읍고 있어 아 씨발 짜증나네 아 씨발 팔 너무 이둘렀어 아 팔아파 아 이거 팔 부상이다 씨발 아 방금 방금 원딜 일곱판 할 힘 써버렸어 아 큰일났네 너무 무리했네 이거 어? 아 씨발 놈 이거 와 뭐야? 아 씨발 아 못씹었다 아 씨발 아 아 아 못먹는다 아우 쉿! 젠장 믿고 있었다구 아 아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음 아하 너무 달아 에이스 아 좋아요 카사디 저래서 안해 존나부려 저거 아칼리였잖아 나 이미 지금 15 지지 쳤어 야야야야야야 아 아 아 아 이러면은 알반데 아 아 에이 까 네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 아 씨바 아 이거 풀러 맞네 아 이거 내가 좀 못했다 미드 지방령인데 적 미드랑 CS 똑같은 애들 있어 진짜 뭐야 이거? 야 궁 이거 그냥 되네 막아도? 궁 씹었어요 궁 이렐리아 궁 오 쉣 네이스 레드 먹어야지 레드 먹어야지 쿡쿡 너무 맛있어 이것도 먹어 다 먹어 난 출라했어 정글이랑 원딜이랑 같니? 어? AD 캐리잖아 당은한거야 어디 백정이 어? 밥을 똑같이 먹을라 그래 어? 어이가 없어 아주 헉 왜이렇게 길어? 어? 왜이렇게 길어? 어이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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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따아 사네 들어가서 도망가 그래서 우리한테 쳤죠, 둔다 빡쳤죠 하지만 나가버렸죠 헤헤헤 아, 아, 너무 이것저것 때렸다 아 오,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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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쉿 너무 맛있어 형 영화관에서 아는 척해도 돼 하세요 아, 서너 고맙습니다 나 못 찾을텐데, 근데 그, 그 아는 척했던 사람들 청바지가 저 뒤에 있잖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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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척했던 사람들 아, 씨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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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뭐해, 씨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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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에반데? 아니, 뭐해? 뭐하는거야 이즈가 제한킬먹었잖아 어? 어? 아 진짜 짜증난다 죽여줘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여기봐야지 여기봐야지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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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이 젠자 믿고 있었다구 좋아요 아 지나 두개를 동시에 오케이 이거 누가 지나면서 기한 누르면 특입된다 그랬는데 안되네 구라였나 오케이 잘 싸워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맛있어 도망? 어림도 없지 바로 괴물지 아 진짜 얘도 던져가지고 끌찍끝내고 구질구질하게 했네 아 시발 뭐야 아 이게 또 이렇게 된다고? 아 안돼 안돼 너무 구질구질해 이렇게 이기고 싶어? 상대가 난데? 이거 그지? 카락 비가 오면 젖는 수밖에 없어 뭘 그렇게 해요? 아무리 우사를 써도 안된다고 시발 선생님 유튜브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최 정본 군생활의 낙위에요 메일 10번씩 돌려보고있어요 지이엔 장 운영하고있었다고 아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기윌미링 아 Probㅇ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상합니다 flashback 아 존나 아깝다 이거 1초로 빨랐어도 다른건데 젖었는데 이거 렛사이 플래시 없어 다 그렇지 뭐 야 이 새끼는 뭐야 아니 퀸 뭐야 아 씨발 진짜 아 씨발 새끼 존나오네 진짜 족같은 새끼 네잉쓰 아 라칸 아 잘해 맘에 들어 내가 본 라칸중에 제일 잘해 최근에 진짜 아 좋아 좋아 아 많이 묶었다 이거 네잉쓰 젠장 믿고 있었다구 아 아 새끼가 딱 걸렸어 응? 아 지금 먹고싶은데 안먹어줘야 잘 어어 진짜 먹겠습니다 지금 자아 자아 zelf 아 아 시발 아니 킬 안들어와 지금 존 사들 심하는데 야 이거 금지 좀 해봐 네이스 어 뭐야 어떻게 잡았어? 쟤 왜 죽음? 따아 네이스 네이스 뭘 이걸 똥꽃을 잡고 쫓아가네 드러운 소리 좀 하지마요 거는 막 가식 이런거 없는거 알죠? 아 노빡구 평가 갑니다 네이스 어어어 아 이거는 라칸이 너무 맘에 들었어요 아 순호가 고맙습니다 아 저 열심히 가야돼요 저 오늘 한 끼도 안먹었어요 지금 10시 방중하고 첫끼 먹는거라 맨날 너무 배고파 더 하고싶어도 아 그건데 알바냐 으악 씨발 나도 먹고살자 좀 어 씨발 말 너무하네 존나 서럽네 씨발 남은 주말 얼마 안남았지만 잘 보내시구요 좋은밤 보내시고 저는 내일 쉽니다 이게 메리 가볼게요 네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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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캐리 우린 계속 시비 하나둘 오 오 오 오 오 오 오